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나인이란 성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나시거나 직접 터치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믿음만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도 경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앞에 로마의 백부장도 엎드려서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도 그 죽을병도 고쳐주실 정도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다 온통 기쁨과 감격에 차서 예수님을 따라 나인이란 성으로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인이란 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큰 동네가 아니라 작은 성이라서 지금도 사실 고고학적으로 유적이 발굴되진 않았지만 기록만으로 그 성이 남아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인이란 성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가버나움이란 성에서부터 거리상으로는 한 25마일 정도 그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에 차서 또 축제 분위기에서 나인이란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나인이란 성 앞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장례식 행렬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쁨과 감격이 벅차올라도 아무리 축제 분위기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일 앞에서 그 장례식 앞에서 그 장례 행렬 앞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축제 분위기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또 어떤 인기 있는 사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처음으로 사망학,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한 학자인데 원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죽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 가지 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건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죽는다고 또 그 사람이 죽는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험한 세월 살다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과 협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내 생명 연장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어떻게든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죽음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기 위해서 온갖 국리를 다하고 생각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망과 우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가 수용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구나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95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 묘비에 묘비석에다가 자기가 직접 글을 지어서 남겼는데 뭐라고 써서 남겼냐면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살았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 묘비에 써있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았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것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건 남의 죽음이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장례식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행렬을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장례식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례식이었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청년이었고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할 때 단장의 고통 또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장이 무슨 말입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웃 나라인 촉을, 총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출전했습니다 병사들을 다 이끌고 배를 타고 출전을 했는데 그 총나라에 원숭이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냥 심심풀이 삼아 재미삼아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백리를 쫓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 따라서 백리를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가다 가다 도저히 안 되니까 병사들이 그 어미가 있는 강기슬개 배를 대니까 어미가 배에 타자마자 죽더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아니 이제 자식 만났는데 새끼 만났는데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이상한 마음에 그 어미 원숭이 배를 갈랐더니만 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가닥 가닥 다 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 잃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이렇게 대단한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를 먼저 보낸 남편을 보내고 자녀를 먼저 보낸 이 나인성 과부에 슬픔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다 통틀어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혼자서 여자 혼자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비극과 슬픔이 장례 행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그 모든 행렬도 그 기쁨과 축제 행렬도 다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죽음의 권세가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만나시고 그 과부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와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우나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속상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울고 계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으로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느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렬에 다가가서 그 관을 붙잡고 멈추셨습니다 여인에게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뚜껑 덮이는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신을 실어나르는 들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시신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시신과 한 공간에 있으면 이 사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시신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불결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신에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 죽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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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읽지만 정말 소름이 돋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세 번의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 번의 기적을 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여 살아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너 일어나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시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음을 멸망도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망이나 멸망이나 참 생명을 만나면 그 권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잔다 이 청년에게도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는 아이 깨우듯이 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참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명 짐승의 생명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 삼켜지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하나 보시고 영상 하나 보시고 영상 하나 보시고 파란 바닷물 한복판에 항공모함이 떠있고 그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그 짧은 활주로를 벗어나서 날아오르는 영상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 비행기가 미쳤구나 저 바다로 뛰어두는구나 싶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아는 사람들 조종사들 비행기를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활주로의 끝이 바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있지 않고 죽음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 절망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갇혀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인간관계가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